요즘에 자꾸 꾸며나오네요 요즘에 꾸며나오네요 오늘 옷도 옷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짜 여러분들 2등 꼭 알려주시고 소식 전해주시고요 꿈에 또 숫자가 이거 보였고 이거 보였고 여러분들 이거 보이면 제휴수가 많이 나오는데 또 이거 이거 안나오겠죠 이건 제휴수 같아요 여러분들 아따 참말로 진짜 한번도 돼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뭐 뭐 뭐 감사합니다.